안녕하세요. 쫑이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한 청소템 중 마음에 들었던 쿨 아이템 8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적극 추천하는 다이소 청소템도 소개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먼지떠리입니다. 이 먼지떠리는 SNS에서 스폰 광고로 떠서 자주 보았던 제품인데요. 다이소에 똑같이 생긴 먼지떠리가 있어서 한번 구매해보았습니다. 본품은 먼지떠리 1개와 손잡이가 들어있고요. 추가로 리필은 별도 구매했습니다. 얇은 부직포 같은 소재여서 그런지 먼지가 잘 붙어 깔끔하게 청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뿐 아니라 휴대가 간편해 이렇게 차량 내부 먼지 청소하기도 좋더라고요. 먼지 청소를 할 땐 움직임이 있어 먼지가 공중에 날리기 때문에 청소하실 땐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다음은 전자레인지 스팀 클리너입니다. 지난번에 사용해보고 좋아서 또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사용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클리너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만 돌려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 봉지에 3개의 클리너가 들어있고요. 향기나는 물티슈 느낌이랍니다. 전자레인지는 자주 사용하는데 비해 청소나 관리를 자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 다이소 스팀 클리너만 있으면 청소 관리가 아주 간편해진답니다. 청소 관리가 아주 간편해진답니다. 저는 한 번 청소할 때 두 장 정도 사용한답니다. 아주 깔끔해진 전자레인지 내부 옷을 위 보이시죠? 다음은 다이소 구경하다 발견하게 된 주전자와 빨대 솔 세트입니다. 설명서의 사진처럼 다양한 사이즈에 맞도록 세 가지 크기의 솔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입구의 주전자는 아무래도 청소하기가 힘들어 물때가 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 주전자 솔을 이용하여 닦아주시면 됩니다. 힘을 주어 넣으면 솔 중심이 철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휘어져서 안쪽까지 청소가 가능합니다. 가장 얇은 요 솔은 빨대나 얇은 입구를 청소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신 요 솔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얇은 세척솔도 있었답니다. 다음은 제가 추천하는 다이소 템인데요. 이미 많은 주부 사이에서 유명한 아이템이기도 하죠. 바로 세면대, 변기, 문틀 등의 찌든 때를 세제 없이 제거하는 매직 스펀지입니다. 저는 집게가 포함된 구성품으로 구매했고요. 이외에 다양한 사이즈의 매직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를 물에 담궈줍니다. 싱크대 코너 자리의 묵은 때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없이 힘 들이지 않고 아주 간편하게 스펀지와 물로만 이렇게 반짝이는 싱크대로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얇은 문틀 청소를 하기에도 아주 용이하답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거울 닦기 스펀지인데요. 샤워부스는 사용하다 보면 하단 부분에 물때가 꼭 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곤 했는데요. 그 고민을 날려주는 제품이랍니다. 이 스펀지도 마찬가지로 세제 없이 유리에 물만 뿌려서 스펀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로 다시 한번 헹궈줍니다. 물기를 제거하면 아까 보셨던 뿌연 물때 자국이 깨끗하게 없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학 제품 없이 간단하게 스펀지로 물때가 사라지니 너무 편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다이소 가시면 이 거울 닦기 스펀지는 꼭 쟁여오시길 바랍니다. 이케아 가시면 유리 닦기 많이 사오시는 걸로 아는데 다이소 유리 닦기가 500원 더 저렴하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유리 닦기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했는데요. 기존 유리 닦기보다 무게가 더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다음은 순전히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하게 된 욕실솔입니다. 지난번 이케아에서 구매한 빨간색 솔이 욕실에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바꿔보았는데 바꿔주기에 잘한 것 같죠? 청소솔도 뻣뻣해서 욕실 바닥 청소하기에 적절하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갈고리 형태가 아니라서 끈을 달아야 걸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크리너입니다. 습윤 티슈가 빠르게 건조된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1,000원에 24개가 들어있답니다. 더러워진 모니터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물티슈나 걸레로 닦고 나면 물자국이 남는데 이 클리너는 가볍게 닦기만 해도 자국 없이 먼지도 잘 닦이더라고요. 컴퓨터 외에 TV, 유리, 거울, 안경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 청소 꿀템을 소개해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기억해두셨다가 다이소 가시면 꼭 구매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이소 청소 꿀템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랐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다이소 청소 꿀템 영상도 도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